다리와서 근처에 와가면 야이가 소리가 나 새바람 부는 소리 같이 이 귀에 식식식식식 소리가 들려 도망을 가는 거라 어쩔 수 없지 너무 큰 불새가 나타나니까 곰색이 곰처럼 생겨보라는 것인가 새처럼 생겼나 날라도 다니네 우리는 남방 큰 돌고래 제주 바당이 고향이랍니다 아 여기 바다 삼촌들한테 놀러가 볼까 해녀 삼촌 같이 물질러게 마심 방해라면 방해 친구라면 친구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뿐이지 해녀도 인기 스타지만은 곰색이가 더 인기 스타의 것들과 닮아요 예전에는 해녀겠지만 지금은 곰색이겠죠 곰색이들아 북촌바다를 자주자주와 친구들 드시고 바이바이